그 시간에 올라가야 되니까 놀라운 게 그냥 갈아입으시는 게 아니라 1분 안에 완벽하게 갈아입으시고 다시 나오시겠죠. 1분이 지나면 바로 문이 열립니다 뭐 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물론 나중에 할인진씨가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방송 나갈 때 모자이크 칠일을 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요 도전이니까 도전을 외쳐야죠 도전 자 지금 한혜진씨가 패션소를 배치고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요만의 일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혜진의 모습. 자 이제 대기실로 들어가죠. 자 이제 대기실 뒷사랑이 패션입니다. 자 잔박이 내려오고 이제 가름이 이상으로 대기실을 해서 자 1분입니다. 다음 의상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 1분입니다 1분. 길다. 길어. 어머. 어머.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1분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요. 1분입니다.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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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써 20초가 지났어요, 벌써 20초가 지났어요. 30초면 되겠어.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네, 지금 헤퍼가 없어요. 혼자 30초. 헤퍼가 있거든요. 헤퍼가 있거든요. 헤퍼가 있거든요. 원래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다 도와주세요. 자, 지금 신발까지. 20초가 남았어. 자, 과연. 런웨이 지는 처음 봐요. 자, 지는 없어, 지는 없어. 자, 10초, 10초. 10, 10, 9, 8, 7, 6, 5, 4, 4. 여러분, 하늘은 어떤 모습입니까? 2, 3. 돌려봐. 돌려주세요. 야, 야, 돌려주세요. 야, 돌려주세요. 아, 돌려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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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한민국 최초 옷 빨리 갈아입기 개인기를. 와, 주세요. 자, 이제 시간이 점점 또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벌써 10초가 지났어요. 자, 과연 또 이번에는 어떤 의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역시 그 모델 블루는 정말 대단하네요. 와, 갑자기 작아졌고요. 갑자기 작아졌고요. 어, 지금. 이제 30초. 25초로 나왔습니다. 자, 50초 기록을 살 수 있을지. 5초로 왔다. 5초로 왔어, 5초. 뭐가 더 있나 봐. 자, 장막을. 올려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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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완벽하게 결승하셨어요. 우와, 그런데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좋소. 박경민 씨, 박경민 씨. 왜, 왜, 왜. 어디 가, 어디 가. 박경민 씨. 박경민 씨. 왜, 왜 고프다 치는 않으세요. 아니, 왜 고프다 치는 거. 하하하하. 그게 아니라. 어디에, 아니 얘기를 좀 하시고 얘기를 하시고. 아니, 저기. 어떻게, 어떻게. 옆에 쓰시거나 얘기를 좀 하시고. 아니, 어떻게. 옆에서 왜 세워. 아니, 어디 가신 거야. 저한테 40초만 주세요. 40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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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을 꺼주세요. 그냥 깜깜한 데서 우리가 실루엣도 안 보이게. 깜깜한 데서.